안녕하세요. 신문생활 농장의 이명준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다육이는 며칠 전에 도착한 하울시아 다육인데요. 배송 중에 물이 부족해서 그런지 바짝 말라 있어서 이틀 정도 조명 간수를 해줬습니다. 하울시아 다육은 생김새의 크기, 품종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보통 몇만원대에서 몇십만원, 몇백만원, 몇천만원까지 가는 다육들이 있어서 다육재테크로 많이 키우시는 고가의 다육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하울시아 다육들을 좀 더 잘 자랄 수 있게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토와 작은 흙석을 사용해서 하울시아 다육들을 좀 더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이 하월시아들은 관상용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자국 번식을 위해서 키우는 것으로 통풍이 좋고 물빠짐이 좋은 플라스틱 화분에 심어줬습니다. 하월시아 다육은 적심이라든가 입꼬지 자국 분리로 자국 번식을 하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하월시아 다육들이 커지고 잎이 많아지고 자국들이 나오게 되면 자국 번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 몇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하월시아 다육들을 구입을 하셔서 크게 키우거나 자국 번식을 해서 개체수를 늘리시면 다육 재테크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